안녕, 어린 왕자가 말했다. 안녕, 점원이 말했다. 그녀의 직업은 갈증을 덜어주는 알약을 파는 일이었다. 일주일에 알약을 하나만 먹으면 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. 이 약을 왜 팔아요? 시간을 많이 절약해준단다. 전문가들이 알아낸 바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다는 거야. 그러면 그 53분으로 무엇을 해요? 어린 왕자가 물었다.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. 만약 내게 53분이 남는다면 아주 천천히 샘으로 걸어갈 텐데.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.